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어 나 헤이븐 내용승률 0패 킬 된 0.69인데 예? 아니 근데 플로님 본킬러도 내용해요? 아 저 본캐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? 많이 하는데 왜 아 저 일반 세팅만 봐보세요 저 증거잖아요 저 본캐 던져 근데 킬 됐은 왜 이리 낫지? 아 킬 됐은 그 그 게임 볼 줄 아시면서 이게 그렇죠 대가리 잘 박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근데 대가리를 진짜 잘 박아야 돼 마이크대로 역시 돌돌님 그 트래커가 깔려있으신가? 네 근데 세임버 좀 무서운데요? 분석 한번 해봐요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 어휴 어휴 무서운데?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부캐일 가능성 매우 높음 이 정도 구간이면 아 근데 불멸이네? 아 잠깐만 불멸이 불멸이에 홍콩인데 D 로봇 ㅇ 마이크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뜨렸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긴다면 마인드라니깐요 이긴다면 마인드라니깐 전 달라요 옆집 아저씨랑 옆집 아저씨는 지금 에이징 커브 시계 맞고 저는 오르막길이에요 아직 와 여기 무서운데 사이파가 잡았듯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 나 핵인 줄 알 것 같은데 어어 잠만 잠만 실수 실수 운마 운마 미스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스킨 뭐야 컴백 아니 그 스킨이잖아 좋아요 스킨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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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돌려서 A가 어때? 아 나 안돼네 역시 더해 건너 태그다 건너 봉이 비하니 비하니 내다 트레이 트레이 폭탄로봇 출동! 폭탄로봇 출동! 아 피쳐! 어? 궁이 안죽은다고? 아 까비! 어 궁이 이게 안죽네? 먼저 나이 무섭다. 에임이 무서워서 쟤는 푸케거나 아니면 그거니까 아! 역시! 아! 역시! 그니까요! 나만 본게 아니구나! 빌케이오 장판이 보였거든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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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오케! 아직 의심안할게 난장판을 만들어주지! 아직은 의심안해 부숫다리 오! 헬미! 헬미! 다들 어디 숨어있지? 헬프! 어? 어? 이겼다! 아! 아! 아 레이나 진짜 포르타졌다 가야지 그냥 아 졌다 아 에임이 지내네 오! 침착했네 선배 체버요? 여기 앉아서 쬐고 있는데 그냥 쏘면서 났어 너 아 일단 어떤 패킹이냐면 거기 개설고 개설고 네 저기 아! 아 어떤 느낌 에이 와 좋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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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트 퀴업! 2x2 사이드 인 아스터론 인사이드 인사이드 백사이드 백사이드 택 더 간 안다 안다 아니 아스트라용 아니 뭐해 없더라니까 셀프 떼주고 있는데 아스터론 분명인데 안전파전한게 보인다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데 아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에 어 어! 나 왜 저지 아니야 진짜 극동가? 보였나? 제가 왼쪽에 있을게요 오른쪽에 있을게요 롯데 롯데 플레이 롯데 롯데씨 개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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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시 고시 아스라 은폐 수르탄 폭탄 간다 와 인마 와 채임버는 남아있네 너는 너는 왜 있을까 으흐흐흐 전기침격 궁극기 준비 방어 시작 지점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아 쇼티네 아 뭔가 채임버 궁 있는데 뭔가 우리가 가는 것을 있을 것 같으니 무서운거지 채임버는 항상 있음 채임버는 저희가 가는 곳만 있어요 소버랑 기브비스 근데 소지선 불안하던데 지렁 다 빠지죠 명중이군 아니 저 픽이 말이 됨? 왓더팍? 아니 저 채임버 말이 안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배제하고 여기로 점프해서 잡을 생각을 하지 진짜 말이 안됨 방금 픽이 어 이따 안 빠지 안 빠지 안 빠지 조심 채임버 잡았을까요 백사임버 자고 오멀사잇 오멀사잇 나이스 그댈 와 이거 핵이싱 받을만하다 방금 어 근데 방금은 더이상 적수는 없다 공격팀 승리 말렸던거 다 할게 어 근데 사내준 챔베 형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핵인데 근데? 좀 티 안나게 쓰면 핵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